아니 눈빛이 예상없지 않은데 아리바퀴 통과 좋아 그렇지 발차기만 잘하면 되겠군 요새말로 이걸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한다지 잘했죠? 지켜보는 재미가 있군 이 아이 실력도 기대되는걸 어허 손동작이 다 틀렸잖아 발락 발락 앞으로 내보내면서 역차기는 왼발로 해야지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차고 앞으로 이를 어찌할꼬 아이고 마음이 약하구나 그래도 잘했어 눈물을 거둘게 이 아이는 남자답지 실력은 어떨까? 역시 왼팔로 질러야지 이건 앞차기도 아니고 역차기도 아니야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감자를 좋아하는 꼬마 승려 발차기 발차기만 성공하면 돼 기특하구만 기특해 에헤헤 조금 실수하면 어떤가 다들 잘했네 처음에 무슨 나 힘들어요 안해요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살리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좋아졌어요 고마 수련생 고마 수련생들 고마 수련생 고마 수련생 고마 수련생 하하하하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재미를 느꼈다 그래 그것이 태권도 사랑의 시작이지 그러하니 그러하니 모두 태권도의 후예가 될 자격이 있네 기특한 아이들을 다섯이나 찾았으니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구만 그럼 나는 이만 마음 푹 놓고 몰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볼까 하하하하하하 CEA 하하하하하 으 Ты 하하하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